오늘도 폭염 경보가 전국 곳곳에 발효 중인 가운데 40도가 넘는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의식을 잃거나 탈진을 하는 등 식물의 기간 정말 어렵고 선하네요 여기가 더 시원한 곳이 아닌데 여보 여기 뭐 완전히 과일의 야채 보고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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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이거 참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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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오 참외도 있네 참외도 참외도 이건 물에 빠져버린다고 금방 물을 자주 줘야 돼 아 계속? 네 그러니까 마사하고 폴라히트하고 상토하고 같이 섞어서 네 이쁘게 여기 이제 물에 빠져버린다 흙 냄새가 또 안 돼 네 이게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예 벌맞고 주는 거 이거 비 맞으면 안 되죠 이게 섞어서 쓰면은 이게 무슨 흙이라고 그래요? 그냥 흙이에요? 마사토 누르면은 시멘처럼 딱딱이 굽고 비가 오면은 살 스며들어서 그만 흐뭇해지고 이게 흐르니까 좋지 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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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막 심은거 어 이거 찍은거에요? 네 네 얼른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più 피해 יתי riage 피해 피해 지 чит 지금 이름 손 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